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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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олقت. 본버전으로 나온 거라서 되게 얇아요 그리고 이거 시키는 김에 주네스에 이런 바지가 있길래 같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거 입고 아이유 콘서트 갈 거예요 왜냐면 아이유가 이 브랜드 되게 자주 입거든요 주네스 아이유가 이곳은 아이유을 마시는 거죠 드라마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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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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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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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형이가 있어 너무 음녀념 먹어 나도 끼면 안될까? 조용히 밥만 먹을게 아깝게 애기제 같아 아깝게 애기제 같아 아깝게 애기제 아깝게 애기제 아깝게 애기제 아깝게 애기제 아깝게 애기제 빨래를 너무 많이 넣었더니 빨래가 3시간째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인스타에다가 이거 커버 영상 짧게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40초 정도 되는건데도 저작권 때문에 바로 블락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들려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들려 드릴게요 네 뭐 이런 짧은 커버입니다 MTV A A C C C C C 감사합니다.